자 그럼 이제 또 네 번째 주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 정부들로서서 기울어진 운동장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고 친노동운동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현재 이제 노동정책 가운데서 가장 큰 현안과제가 되어 있는 것이 뭐 아외로 관련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가장 머릿속에 지금 잠시 떠오르신 것이 지금 노동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현안이 좀 다른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알아야 될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이사제 같은 건 요즘에 현안이 되어 있습니까 노동이사제는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공기업들한테 지금 채택하고 있는 공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공기업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광주형 일자리라고 해서 광주에다가 지금 자동차 공장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제가 이제 좀 그냥 일반인 입장에서 아니 뭐 일자리 뭐 일자리지 무슨 부산행 일자리 아니고 광주형 일자리가 있나 그게 이제 조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죠 광주형 일자리가 광주형 일자리가 독일에 이제 폭스바겐이라는 데서 1996년도 7년도 이때 이제 통일 독일 독일 통일 이후에 이제 뭐 상당히 그 경제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그 폭스바겐 본사가 있었던 데가 볼프스부르크입니다 볼프스부르크 그래갖고 도저히 여기 독일에서는 기업회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동구권으로 그때 이제 나가려고 우리는 동구권에다 자동차 공장을 세워서 거기다가 이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그러니까 볼프스부르크 CEO고 이제 뭐 독일 국민들이 나가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다가 자동차 공장을 세워주겠다 그래갖고 이제 볼프스부르크 씨에서 이 땅도 대여를 해주고 그리고 그리고 대신에 근로자들의 임금은 이중임금제로 우리가 이제 해주겠다 적용을 그래서 비정규직으로 그때 썼습니다 파견글로자라 그래서 그걸 이름을 아우토오천이란다 아우토오천 5천명을 채용을 하면서 5천파운드를 줬습니다 한 달에 5천파운드를 임금을 그래서 아우토오천이라고 그럼 그 당시 시장가격은 대개 얼마나 됐습니까 80%를 그러니까 거기에 한 20%를 얹으면은 한 6천파운드 정도 됐겠죠 임금이 그러니까 정규직 임금에 80%를 준 겁니다 정규직 임금이 그때 한 6천파운드 초임이 6천파운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 5천파운드를 5천파운드를 임금을 줄 테니 그래갖고 폭스바겐 노조도 그걸 반대를 할 수가 없었던 게 지금 공장이 둥근으로 나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우리도 합의를 하겠다 그래갖고 합의를 해줬어요 그래갖고 상당히 일자리가 1만 2천개가 생겼다 그랬는데 간접 일자리까지 다 해서 고기는 한 1, 2천개 정도 생기고 그걸 갖다가 국내 박사 하나가 독일에서 공부한 박사 하나가 강주시에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그거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면 폭스바겐은 성공한 모델입니까? 성공했습니다 성공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그게 1996년에 또 그 당시에 볼프스부로크 실험률이 한 18%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저히 이건 그냥 견딜 수가 없던 상황입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에서 그냥 아주 박역적인 그런 종류를 네 그래서 노사와 정의 합의를 해서 그걸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성공적으로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 독일에서 공부한 박사 하나가 잡학자가 그때 윤장현 시장한테 그걸 제안을 했습니다 야 강주시에도 이런 거 하면 어떠냐 윤장현 시장 입장에서는 이게 윈 아이디어야 그래갖고 강주시가 거기랑 똑같진 않지만 이제 그거를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전혀 맞지도 않는 강주시에다가 강주시는 무슨 일자리 실업률이 18%가 됩니까? 다 국내 다른 지역하고 다 똑같고 또 우린 뭐 어디 딴 데로 지금 나가려고 그러는 거기 오히려 군산에 gm이 망가진 군산에 했으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당위성이라고 되어 있었을 텐데 광주에는 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이제 약간 어거지로 이게 이제 추진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티칵티칵 사용자 측도 한다 안 한다? 아니 사용자는 현대자동차는 헐 생각을 안 하죠 아예 안 했죠 아니 저런데 왜 하냐고 그리고 윤장현 시장이 헐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는 아예 거들떠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거 해봐야 골칫거리고 또 거기 위탁 생산인데다가 위탁 생산이 지금 소형 sb라고 해서 이거는 뭐 시장에 별로 점유율도 그렇게 높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해봐야 이게 우리한테 승산이 없다고 해서 별로 헐라 그러지는 않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또 이게 이거를 갖다 또 뭐 대선공의 허리 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영섭 시장이 또 뭐 거기 새로 시장 가다 보니까 이영섭 시장이 뭐 경제관려 출신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근데 어쩔 수 없이 저걸 이제 뭐 껴차고 들어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제 막 꼬이고 꼬였는데 어떻게 그 저 뭡니까 이 노조가 노사정 합의 과정에서는 노조가 민주노총노조가 아니고 또 한국노총노조가 또 이게 덜컨이 거기 참여를 한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 자동차 생산노조는 다들 저 민주노총노조인데 어떻게 또 한국노총노조가 뭐 노사민정 뭐 뭐 타협이니 해갖고 그거 끼어들어갖고 이제 이거를 합의를 했는데 그래갖고 적정임금이라서 3천 월 3천 아니 연 3천 5백 그리고 5년간 임단을 위해 3천 5백으로 그냥 해줄 테니까 하자 그리고 이제 한국노총소 노동이사제니 뭐님 이런 거 여러 가지 참여를 한다는 걸 야 그럼 그럴 바에 우리가 왜 하냐고 그 전대전을 계속 반대를 하니까 그럼 좋아 우리 그거 요구를 안 할게 해 놓고 나서 작년에 이제 1월인가 2월 달에 그걸 합의를 한 겁니다 계속 허니 안 허니 이렇게 삐가닥삐가닥 하다가 대통령까지 참여해 갖고 뭐 합의식에 참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한국노총이 계속 노동이사제 뭐 CEO 임금을 무슨 뭡니까 근로자 임금의 뭐 두 배 이내로 책정하라 뭐 이런 것들 요구하고 있고 하여튼 이러한 그 저 인사 경영권에 대한 참여도 자꾸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 그럼 현대차나 이런 투자 회사들은 그럴 바에 여기 왜 하냐 이거예요 지금 그나마 그냥 3천 5백 그리고 뭐 노사정 타현모델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 지분이 그 정도는 우리가 내주겠다 뭐 이랬는데 지금 와서 또 이 한국노총이 그거 갖고는 안 된다 뭐 노동이사제도 해 주고 무슨 뭐 노종협의회도 만들고 뭐 시민 무슨 자문의회도 설치해 달라고 이제 온갖 거를 지금 다 이렇게 내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윤 소장님 말씀을 하니까 일단 내가 듣는 내가 일단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네 지금 그 말씀하시죠 거기 저 독일에 이제 아우트 5천 모델을 벤치마키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이중임금 가장 여기 핵심이 임금입니다 임금 네 임금이죠 거기서도 임금을 이중임금제로 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걸 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 기존 임금의 80% 준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러면은 적정임금 뭐 3500이 지금 자동차 산업 임금의 뭐 한 절반 정도 수준 된다 그럽니다 그게 네 근데 저기서는 이제 80%인데 저기서 80%가 가능했던 거는 비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파견 근로자였기 때문에 근데 우린 지금 이게 위탁 생산 공장이지만 정규직이 있지 않습니까 정규직에서 다른 위탁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동이오토라든가 이런데 그런 데는 또 이 비정규직인데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거는 전혀 감안을 안 하고 그냥 뭐 독일에서 좋은 거 했다고 우리도 좋은 거 하자 이런 식으로 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사단이 나고 있는 거고 지금 작년 연말에 이게 이제 착공식을 했는데 거기에 한국노총 참여를 안 했습니다 자기네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지난달이죠 3월 19일인가 언제 야 우리 그럼 이거 우리 요구사항 안 들어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참여를 못 하겠다라고 이제 파기 선언을 또 했어요 근데 정식으로 파기 선언을 안 하고 파기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삐거덕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영기랑식 기본적으로 속도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조정이나 협의 과정에도 이렇게 많은 그런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면 뭐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이게 이제 배가 산으로 가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그 경영의 효율성을 찾기 위해서는 기민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빨라야죠 네 의사결정이 빨라야 되는데 무슨 시민단체 자문위원회에 두고 무슨 노종협의회에 두고 거기다가 무슨 노동이사제에 두고 이러면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자 그 걱정이네요 네 배가 좀 더 많이 고파지면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뭐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연구소나 이런 데 근무했지만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활동하면서 이렇게 삶을 꾸려왔기 때문에 뭐 큰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이 의사결정이 굉장히 순간순간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지지 않으면 그럼 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가끔 사람들은 이렇게 뭐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럼 어차피 밥그릇을 가지고 외국하고 경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는 게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다 우리 폭스바겐이고 다 우리 경쟁사들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만 이렇게 이 규제라든가 이런 걸 해놓으면 경쟁이 제대로 안 되겠죠 뭐 일단은 성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produits Ethnot 나는 너무 무서운 셋 tú 둘 셋 삼 À